안녕하세요.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주간보호시설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저희 케어스토리 주간보호기관에서는 어르신께 안전한 이동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이동서비스 수칙에 따라서 어르신께 안전하게 이동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주간보호기관의 이동서비스 수칙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저희 시설에서 종사하고 계신 종사자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종사자분들이죠. 그리고 어르신께 이동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종사자분 그리고 이동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 보호자분들과 수급자 어르신을 위해서 제공해 드리는 이동서비스 수칙에 관한 교육입니다. 저희가 이동서비스 수칙은 보호자분들께 제공을 해 드리고 있죠. 그리고 이동서비스 수칙의 내용이 바뀌게 되면 또 바뀐 내용을 즉시 지체 없이 보호자분께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이동서비스 내용 중에 차량 운행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요. 그 차량 운행의 내역도 바뀌게 되면 보호자분들께서 또 어르신께서 이동서비스를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즉각적으로 그 차량 운행의 변경 내역도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이동서비스 수칙 교육을 통해서 보호자분들과 또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신 종사자분들께서 안전하게 이 이동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게끔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이동서비스 수칙에 대한 내용을 함께 보시면서 혹시라도 조금 더 보완할 내용이나 변경할 내용이나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기관으로 의견을 주시거나 또는 저희 케어스토리로 의견을 주시면은 그 의견을 한데 모아서 우리 모두의 생각을 다 담아서 이동서비스 수칙이 더 안전하게 만들어져서 어르신께 보다 더 좋은 또 보다 더 편안한 또 보다 더 안전한 이동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이동서비스 수칙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공해 드리는 이 이동서비스 수칙 교육을 통해서 이 수칙의 내용들을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꼭 지켜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하나씩 주간보호기관의 이동서비스 수칙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보시는 내용이 보시는 바가 주간보호기관 이동서비스 수칙으로 지금 보호자분들께도 제공해 드리고 있고 기관에도 이 내용을 바탕으로 어르신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제일 상단에 이 문건을 작성하신 분 담당하고 계신 분의 직종과 그리고 이 문건을 작성한 일시가 담겨지겠죠. 자 밑에 보니까 먼저는 이 이동서비스 수칙의 목적부터 나와 있습니다. 자 본 수칙은 주간보호기관을 이용하시는 수급자 어르신께 안전한 이동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전한 이동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 만든 수칙인데 어르신께 안전한 이동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을 관리해야 하는가가 이 내용에 담겨져 있죠. 자 그런데 어르신께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주간보호기관에서만 노력해야 하는 부분은 아니죠. 보호자분과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종사자분만의 또 그런 담당하는 일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다 함께 만들어가고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이동서비스 수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동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보호자분들께도 이 이동서비스 수칙을 제공해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자 두번째로는 운전자의 자격요건을 말하고 있는데요. 운전자는 반드시 자동차 운전면허증 소지자여야 한다. 네 당연하겠죠. 그리고 이동서비스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춘자이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운전자는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 운행에 부적합한 건강상태여서는 안된다라는 부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운행에 부적합한 건강상태가 어떤 건강상태냐라는 부분이 밑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운행에 부적합한 건강상태라 함은 자동차 운전면허증 소지자로서 받아야 하는 적성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신 분이거나 자동차 운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병력이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시설장님께서 심사를 하시게 됩니다. 검증을 하시는 거죠. 운행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못한가. 그러나 이제 이 두 부분에서 벌써 부적합과 병력이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을 때는 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내려진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판단에 따라서 운전자는 지시를 전적으로 따라야만 되는 것으로 규칙에 담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운전자 및 동승자의 역할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승하차 시에 수급자 어르신의 안전한 승하차를 도와드려야만 되겠죠. 뭐니뭐니 해도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안전하여야지만이 안전이 되어져 있어야지만이 모든 서비스들이 좋게 제공될 수 있고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뿐만이 아니라 종사자분들의 안전한 보다 좋은 근무 환경도 조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차량 이동 중 수급자의 활력 징후와 심리상태를 관찰을 해서 안전한 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셔야 한다는 것 그리고 차량 이동 중 수급자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서 안전벨트 착용 등 차량 내의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동승자는 차량 이동 중 수급자의 갑작스러운 행동 변화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를 대비해서 운전자의 안전 운행에 위험이 초래되지 않도록 수급자 어르신의 행동 변화 관찰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운전자는 차량 운행 중 수급자 어르신의 갑작스러운 행동 변화로 인해서 이 부분 방금 봤죠. 그리고 한 번 더 볼까요. 운전자는 이번에 동승자에 대한 얘기였는데 이번에는 운전자에 대한 부분이죠. 운전자는 차량 운행 중에 수급자 어르신의 갑작스러운 행동 변화로 인해서 안전 운행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수급자가 탑 차량에 안전하게 탑승한 후에 그리고 안전한 착석과 그리고 안전벨트 착용까지 다 하시고 나서 안전 상황을 또 확인한 후에 안전수칙까지도 안내해 드려야 되겠죠. 어르신께. 그리고 나서 수급자 어르신께서 안정된 상태에 이르렀을 때 운행에 임하도록 하셔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운전자 분께서 어르신께서 탑승하셨는데 시간이 급하다고 막 빨리 운행한다고 그래서는 안되겠죠. 그래서 운전자 분께서는 반드시 이 내용의 수칙을 꼭 기억을 하셔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급자가 차량에 탑승한 후 간단한 대화 등을 통해서 수급자 어르신의 심리가 안정될 수 있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고요. 그리고 수급자 어르신의 활력 징후 상태 및 심리 상태가 안정되었음을 확인한 후에 운행에 임하셔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하차 후에는 차량 내부에 남아있는 수급자 어르신은 안 계신지 반드시 확인해야만 되겠고 수급자 어르신께서 차량을 기다리시는 동안에 혹시 모를 실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서 수급자 어르신께서 차량을 기다리실 수 있도록 사전에 보호자분과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많은 주간보호기관에서 차량을 기다리다가 실종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간보호기관에서는 보호자분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차량을 기다리는 장소 그리고 시간에 대한 부분을 확정을 해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 운행에 방해가 되는 물품이나 장식 또는 차량의 파손 상태 등이 없도록 운행 시작 전에 차량 내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에 운행에 임하여야만 되겠고요. 차량 내부에는 수급자 어르신의 안전을 해야 하는 위험한 물품이 없도록 운행 전에 반드시 차량 내부를 확인한 후에 운행에 임하여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전자분께서는 정기적인 자동차 검사 외에 밑에 별지 1의 서식이 있거든요. 별지 1의 서식에 따라서 상시적으로 차량을 관리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차량 안전수칙인데요. 차량 탑승자는 전원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셔야만 되겠죠. 운전자는 당연히 교통신호 준수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정속주행 등 안전규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셔야만 합니다. 어르신을 모시고 가는 차량인데요. 교통신호 준수 안하고 정속주행 안 한다고 하면 일단은 기본적인 부분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운전자분께서는 반드시 교통신호 준수와 정속주행 운전규칙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 중 차량 내에서는 안전 운행을 위해서 소음, 과격한 움직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만 되겠고요. 운전 중 탑승자는 안전한 이동을 위하여 자리 이동을 자제하고 착석 상태를 유지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급자 어르신께서 차량 내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시지 않도록 사전에 차량 운행에 대한 계획을 적절히 수립해서 운행에 임해 주셔야만 되겠죠. 차량 탑승 하차의 과정에서 수급자의 낙상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축, 휠체어 이동 도움 등 이동 서비스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잘 관리하고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어르신께서 차량에서 하차하시다가 발생하는 사고가 많거든요. 하차하실 때 또 탑승하실 때 혹시라도 고관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리가 가지 않도록 이동 서비스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운전자와 동승자 인원 대비 탑승 수급자의 인원이 과도하게 많아서 안전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정한 탑승 수급자 인원을 사전에 계획해 주셔야만 되겠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운행해 주시고 반드시 차량의 탑승 인원을 준수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수급자 어르신께서 차량에 승차한 후에는 차량에 승차한 총 인원을 그때그때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만 되겠고요. 수급자 어르신께서 차량에서 하차한 후에는 하차한 수급자 어르신과 차량에 남아계신 수급자 어르신의 인원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그리고 수급자 어르신께서 차량에서 모두 하차한 후에는 차량 내에 남아계신 수급자 어르신은 혹시라도 없는지 반드시 차량 내부를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서비스에 이용되는 차량은 반드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기본적인 법적 내용이죠.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 우리가 사고 시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유념해 두셔야 되겠는데요. 차량 승하차 시에 낙상사고가 혹시라도 발생했다고 하면 운전자와 동승자는 수급자 어르신의 상태를 먼저 확인해 주셔야만 되겠죠. 그리고 필요 시에는 응급처치를 즉각적으로 제공을 하고 신속한 119 신고 또는 수급자 어르신을 안전하게 병원으로 후송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운행 중에 혹시라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면 운전자와 동승자는 가장 먼저 수급자 어르신의 상태를 확인해 주셔야만 되겠죠. 그리고 필요 시에는 응급처치를 신속하게 제공해 주시고요. 119 신고 또는 수급자 어르신을 안전하게 병원으로 후송함과 동시에 시설장 관리자분들께 해당 사고 사실을 빨리 알려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적절한 사고 처리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사고 사실을 접한 시설장 분들께서는 관리자분들께서는 보호자분들께 사고 사실을 즉각 알려드리시고요. 수급자 어르신이 적절한 병원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사고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차량 운행표의 작성이고 그리고 제공해 드리는 건데 기관에서는 별지 이 차량 운행표가 있습니다. 이 차량 운행표에 각각의 차량 운행 정보와 일정을 작성을 해서 이동서비스 차량의 운행을 관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차량 운행표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차량 운행표의 내역을 지체 없이 수급자 어르신과 보호자분들께 알려서 이동서비스 차량 이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동서비스 수칙은 제공을 해드려야만 하는데요. 이동서비스 수칙을 수급자 어르신과 보호자분들께 등기우편이나 이메일, SNS 등으로 제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공한 사실을 별지 3 서식이 있는데요. 거기에 작성해서 관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공유라는 부분으로 표현을 해드렸는데요. 이 이동서비스 수칙은 반드시 종사자분들만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분들과 공유를 해서 우리가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하는 수칙이라는 점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보호자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계속 이 이동서비스 수칙의 내용을 보강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서비스 수칙 중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즉 보호자분들의 의견도 담고 종사자분들의 의견도 담고 해서 혹시라도 변경사항이 있다고 하면 수급자 어르신과 보호자분들께 다시 제공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져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차량 보험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동서비스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차량 사고를 대비해서 이동서비스에 사용하는 차량은 반드시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부분 그리고 가입한 보험 내역은 분기별로 수급자 및 보호자분들께 등기우편이나 이메일, SNS 등으로 제공을 해 드려야만 하는 부분을 담아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 이용 중에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량에서 보험이 어떻게 가입되어 있는지 부분을 보호자분들께 분기별 1회 정도는 안내를 해 드려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밑으로는 이제 별지가 나오는데요. 아까 위에서 보셨죠? 차량 관리를 해야 한다. 그래서 차량 관리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다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차량 번호와 차량 관리자 성명을 담아서 관리하는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꼭 반드시 작성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설장님께 꼭 보고를 하셔서 차량 관리가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이 우리가 조직적으로 기관 내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조직적이고 유기적이어야만 되겠죠. 그냥 나만 그냥 보고 작성을 해 놓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설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종사자분들과 유기적으로 이런 관리에 대한 내용들이 정보가 공유되어져야만 한다는 내용입니다. 별지 2 서식에서는 차량 운행표에 대한 부분인데요. 차량 번호와 차량 종류를 작성을 하셔서 운전자 성명과 운행 시간 그리고 운행 코스를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차량 운행표를 보호자분들께 제공을 해 주셔야지만 보호자분들께서 지금 우리 기관의 차량이 어떻게 운행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현황을 아시고서 이 이동서비스 차량 이용에 도움이 되는 그런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운행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보호자분들께 안내를 해 주셔야 되는 서식이 되겠죠. 자 그리고 별지 3에서는 자 우리 그 이동서비스 수칙 아까 위에서 보셨던 것처럼 보호자분들께 이 이동서비스 수칙을 제공하게 되겠죠. 제공하고 나서 여기에 전달 방법과 전달 일자 등에 대해서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동서비스 수칙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셨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교육 내용을 종사자분들도 보시지만 보호자분들께도 제공을 해 드려서 우리 기관의 이동서비스 수칙에 대한 부분을 보호자분들의 의견까지 담아서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이동서비스 수칙은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보호자분들과 저희 기관의 종사자분들 또 대표자분께서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어르신께 보다 더 안전한 이동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우리 힘과 뜻을 함께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